터미널 1에 내려서 철도 써있는 곳으로 따라가실 텐데요. 2층으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와서 반너편 옆으로 갑니다. 여기 JR 티켓 오피스 써있는 곳으로 갑니다. 파랑색 아니고 빨강색 양카이 쪽으로 갑니다. 옆으로 보면 여기 교환권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에서 이제 종이 티켓으로 교환을 하면 됩니다. 1시간에 1댄씩 있고. 몇 시차 선택할지 바라면서요. 이렇게 종이 티켓으로 받을 수 있어요. 티켓을 받고 오른쪽으로 쭉 직진하면 이렇게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부여해요. 한국이랑 다른 느낌의 음식들이 아주 많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달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한 시간에 기차가 한 대씩 와가지고 여기서 간식 같은 거 먹으면 맛있어요. 밥은 사오라고? 물 마시고 싶어? 아니 기차 타고 가면서 먹으려나? 김밥이랑 상추 두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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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난카이로 돌아와서 우린 남바 쪽으로 갈 거예요. 표를 저기에 넣는 거지 엄마. 그러면 다시 빼고 가면 됩니다. 나도 넣고 빼고 덥다 더. 그러니까 36도래. 우리는 남바 쪽으로 가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알사이 공항 여기 남바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바 방면 1번으로 내려갑니다. 나 저 반쪽 표를 내려가는 거 아니야? 내려가는 게 없어. 아니야 저쪽 내려가는 데 있어. 우리가 저거 보느라고 이쪽으로 건너와서 그래. 왼쪽에 내려가는 곳 있어. 엄마 1분은 좌측 통행이잖아. 우리 특급 남바니까 저거 빨간색 따라서 시간 잘 확인하고 2시 5분. 트랙 2번에서 타면 돼요. 여기 보면 카 아래 숫자 3번. 3호차 20일? 3호차 자리가 10일. 나는 10일. 엄마 20일? 이거 따로 앉아. 근데 45분밖에 안가 근데. 45분씩이나 가냐? 빨리 가는 거지. 바닥에 호차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엄마. 엄마. 기차가 너무 이뻐. 그니까. 은하철 때 999. 맞아 딱 그 은하철 때 999. 그게 철이와 미애인가? 아닌데? 주인공 이름이 뭐지? 그 남자의 이름이 뭐야? 철수. 아 철수. 어 여기 문이 없다잉. 우리 3호차 11일. 엄마 이따 봐 그라. 나께서 그러는 강화를 잘하는걸 좋아해요. 너무 안전해. 타고 싶을 수 있는 대신. 무너지에 올라가고있습니다. 우선 오해 주택. 저는 오늘 날씨에 오해 주세요. 타고 싶으시니. 에트북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eens nugget. 지도를 잠깐만 보자면